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가라스를 가기 위해서 이곳 하카타역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했고요. 지금 요금이 한 1030엔 정도 나오고 저희가 14시 13분 차를 지금 되는데 아 전광판에는 좀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13분하고 43분 두 개가 저기 지금 43분에 가라스로 돼있고 넘버가 32번입니다.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쭉 돼있어서 번호별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서 하고 방법은 이제 저희가 크리티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전표 방식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계 방식은 또 가능하고 어 다른 곳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. 잠시 좀 시간표를 봐드리면 오늘이 평일이고 단체 시간이 14시니까 14시 13분하고 43분 차 두 개를 해서 가라스를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